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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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런던 올림픽 리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베 선수입니다. 대박 기보베! 아 난리 났었죠 그쵸? 기보베 기보베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메달을 따냈군요 우와 아 난리 났었죠 그쵸? 저는 이제 2016년도 때 리오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었던 최민선이고요 최민선 선수 와우 김의 막내로서 어린 선수인데 너무 자리 좋습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아닌가요? 기보베 선수와 함께 축적을 했었죠 네 2015년 세계를 했지 7년까지 화려하다 진짜 저는 1호 학번이요 저는 06학번이요 16년도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뭔가 광주여대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우 선배로 그 결승전에서 자세인이요? 어 너 결승전 했을 때 4강 4강 4강도 마찬가지인데 결승전에서 그 슛오프에서 진짜 정말 극적인 금메달이거든요 아 그 때 대박이었지 근데 언니가 그 느낌을 알잖아 언니의 논동 때 나도 8점 쌌는데 그 친구도 또 8점 싸갖고 아 기보베 다 난바지 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금메달 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아 이렇게 또 금메달을 따내는군요 기법에 마지막 슛오프 한 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을 가까운 사람이 응 잘 떨어졌어요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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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점이야 11점 مش 8점 2점 122 200 giritter 도는 기립박스 치고 난리 났어 뭐야 거대 근데 진짜 너무 잘 했어 8점 딱 바뀌고 힘 풀려 가 털덜터드 걸 investir 헤이 음 근데 진짜 너무 잘 했어 내가 봐도 진짜 너무 ric다고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다리까지 떨렸을 것 같아. 나는 주저 앉았을 것 같아. 누구를 가장 눈여겨봐야 하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안산 선수로 뽑았었거든요. 제 후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산이가 좀 가능성이 보였었어요. 자기 것만 잘 컨트롤만 잘한다면 이 아이 정말 사고치겠구나라는 걸 저는 딱 느꼈거든요. 산이 뺐지. 스님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어요? 학교에서 만들어졌어요? 어디서 만들었어? 사비로 제작하셨대요. 진짜요? 선생님 저랑 고배언니는. 아니 내가. 이제는 우리 한물 갔어 미성. 아니 저희는 이제. 아니 내가. 니네 때문에 경황도 없었고. 세 번째로 좀 여유가 있어서. 니네들한테 내가 선물을 해 준 게 없었던 거야. 세 번째 금메달이 나오면. 이제 뭐 좀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100개 한정판을 만들었는데. 우와.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잘 만들었어요. 선발전이 너도 알지? 선발전. 이번 주요? 다음 주요? 너 이번 주 화요일 날 해제된 거 모르냐? 해제된 거 모르냐? 대표 해제. 국가대표 해제. 국가대표 해제. 다시 해야지 이제. 지금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다시. 다시 또 1차 선발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국가대표 뽑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 양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중에 하나가. 이게 올림픽이 연기됐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뽑혔던 선수들 말고 다시 또 다시 뽑자. 그래가지고 다시 뽑아서 잘한 선수가 안산 선수. 뭐 그런 선수들이 나가서 한 거예요. 진짜. 다 기량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또 뽑혀야 되니까. 그 즈음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뽑히는 거죠. 아 그래요. 아 우리가 이제 동등한 조건이야. 국가대표 아니야. 다시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. 너는 뭐 생각 없냐. 저는 1차만 통과돼도 뭐. 감사.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. 나 살아있다 한 번 외치고 죽는 거다. 선생님. 선생님. 나이가 제기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. 이선이는 맞아. 아 얘는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. 마음을 안 먹어. 준비를 좀 해봐. 아니요 근데 저 항상 할 때마다 열심히 마음먹고 했는데. 잘 안되더라고요 이제. 예전에 그때 우리 리올림픽 선발전 할 때 최민선이하고 만나면 다 적굴하고 들어왔다. 아 맞아요. 아이고 참네 알고 들어왔어.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때 진짜. 아예 그때는. 미선이는 제껴놓고 생각했죠 그때는. 먼저 나왔어. 몇 년 동안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요. 아휴. 아 그냥 한숨이 그냥 나와서. 또 그 힘든 선발전을 또 시작해야 된다니. 끝도 없다. 시합 도중에는 듣기로 4,055발 써야 된다고 들었어요. 한국 양궁 선수들이 워낙 잘 쏘다 보니까 한 발만 못 쏴도 순위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인지 높은 점수를 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. 기보배 선수나 최민선 선수도 32강전에는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 같아요. 이제 최종 3차 선발전을 하는데 16명이서 합니다. 16명이서 대회를 하고. 8명 뽑을 때가 모든 선수들이 넘어야 될 큰 산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막 친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고.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져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. 그냥 선배랑 시합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해요 저희는. 재학생과 졸업생들 시합 한번 해볼래 떡볶이 내 키. 어 떡볶이요? 좋아해요. 선생님 더 센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학생들이 어떤 거 있어. 잘할 수 있을까요? 네. 올림픽 챔피언. 런던의 이관왕. 진짜 귀한 그림 보네요. 어휴 이분들은. 10점. 아. 대단하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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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생들. 대학생. 자 선발 수비. 화이팅. 화이팅! 뜨다, 뜨다, 뜨다. 저렇게 한 번 10점 딱 나오면 되게 자신감 확 받을 것 같다. 맞아. 두근두근. 어우, 어우, 매서. 나이스. 오! 진짜 다 좋아, 좋아, 하신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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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. 정점이야, 정점. 9점. 지금 떡볶이가 걸려 있는 승부예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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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팔만 주면 표정이 변해. 어우!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. 파이팅! 파이팅! 어? 10 아니면 9.9요. 아, 9.9! 피키야! 다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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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져. 아, 이거. 선생님, 이거 그냥 닿았어요. 다. 인정하지. 인정합니다. 글쎄, 그래도 동점이야. 그냥 닿았는데, 지배로. 4명 중 제일 중앙에 가깝게 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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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발씩. 실 오프. 좋아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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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감독님도 참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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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썼구나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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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점 쌌네.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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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을 몇 년 더 했냐? 9.8이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어 떡볶이. 수고하셨습니다. 포배가 세계 랭킹 1등을 몇 년 더 했냐? 저요? 2012년. 12년부터. 15년. 15년까지? 16년도부터 미선이었어. 아 맞아요. 미선이가 몇 년, 2년 했냐? 그 바텅을 또. 2년 했지, 2년. 16, 17. 엊그제 세계선수권대 끝났잖아. 다시 세계 랭킹. 아, 사안이가요? 다 세계 랭킹 1등을 다 해봤는데. 어떻게 개인전화 한 번 할까? 개인전화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딱 세 발로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세 발로. 이야, 우리 감독님. 멋있다. 엄마야. 오우. 와우. 텐 셋이. 멋있다. 텐 셋이. 네, 언니. 오, 9.9, 8시. 어엉. 오우. 와 6시 8. 8? 6시 8. 8? 8? 아이고. 아이고. 오! 10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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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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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산 있어. 안 돼. 저기서 지금 마음 편한 사람은 기법의 선수가 없거든. 승산 있어. 자신 있게. 네. 이럴 쪽. 이럴 쪽. 이럴 쪽. 에이! 거북! 12시 8! 12시 방향에 8점. 하하하 transcini. 허 role. 휴. 형이 도대체. 10점. 10! 나이스! 나이스! 맛있어, 맛있어. 잘했어. Core你看 단합 Word 육 hyd blush. 자.. 9점 이상만 써면 이기는 거죠. 오오. 템. 템. 와. 큰눈달. 와. 아, 모자기 살아있다. 사실 산이한테는 못 당할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산이마다 너무 잘 싸워서. 아, 기분 좋겠다. 진짜 밤올림픽까지 준비 한번 해 봐야 되나? 이런 생각 들죠. 그래, 이번 기회에 김호비도 자신과 완전 충전됐을 것 같아요. 저의 정말 오랜 남사친 더 잘생겼던데요? 그렇게 키도 크시고. 어우, 그냥 아주 그냥. 사람 냄새 나는 엄청 좋으신 분? 너 고등학교 때 뽀뽀래도 하거나 손희래도 잡았으면 너희 둘이 같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이랬다니까. 지창이 형이었으니까 형스러운 얘기를 잘하네요. 사실 만도 한데. 오른손 옆에 지쳤다는 남자 있으면 야, 나한테 보고해 뭐 이런 거. 들어갔습니다. 아들이에요, 딸이에요? 보세요. 이런 얘기하면서 결혼 못 하게 하고 자기만 두 번 하고. 차가에서 먹는 것보다 더 불편하네. 왜요, 왜요? 아유, 야.